안녕하세요 건빵입니다 자 오늘 해볼거는 레오파트라는 탱크로 BMW 3시리즈 폐차를 사왔는데 이걸 다 부숴버릴겁니다 저 뒤에 되게 기다리고 있는거 쏠건가? 돈을 줄거야? 어 돈 쓴 보람이 있네요 확실히 I'm ready 야 이거 열어달래 여러분 제가 꿀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인터넷 비교가입을 한 인터넷 비교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냥 현재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변경만 해서 47만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최대 200만원어치의 혜택도 있어요 그동안 인터넷 잘 모르고 바빠서 못 바꾸셨죠 인터넷 비교원에서 단 3초안의 견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벤트도 있는데 소개로 지인이 가입하면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교원 자 차를 부숴볼게요 정확한 점의willcha 손목시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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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! 와아! 야 두 번 죽여! 불쌍해!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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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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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올라가는 느낌을 좋게 하려고 안에다가 타이어를 집어넣었어요. 보니까. 와아! 회차장 하나 차리고 그냥 탱크 같은 거 하나 사면 딱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본네트에요 본네트! 본네트는 이렇게 박살이 났고 아 엔진이 같이 있었으면 더 재밌었는데. 그니까. 엔진이 없어가지고. 여기 타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. 승차감이 어땠어요? 근데 너무 스무스했어요. 뭘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. 근데 저 뒷자리 타고 있었잖아요. 근데 그냥 흙덩이 많은 느낌이야. 그러니까요. 그냥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뭐가 없었어요. 총고울이 하나 있는데. 어휴 앞머리. 바람에 머리 다 날려가지고 상태가 안 좋네. 두 벽이 닫고 있었어요. 두 벽이 닫고 있었어요. 하나 더 하나 더. 오케이. 땡기. 갑니다. 이거 말랑말랑해요. 바로 깨져버려요. 이거 하실 거예요. 언제 나온대요 그거? 나 저기 싱글모터라서 아직 10년 더 기다렸어요. 아 이거 멀었네요. 그 전에 사람들 다 찍겠네요. 그러니까. 3, 2, 1, 2, 3. 우와 지금 이게 보시면은 불 나가지고